이거 아니야! 아니라고! 아니라고 했잖아! 나 어디 갔어? 나 이쪽으로 찔렀는데 야 니 거를 놓치면 어떡해 아 이거 롤이랑 헷갈려서 나 어디 갔어? 옵션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이거 아니야? 이거다 아 여기 갔다 찾았다 아 거기서요! 여기 가는 거 나왔다 여기서 아까 그거 태엽 모양 태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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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양 옵션 옵션 가서 아 이거 했죠 그 다음에 공격하지 말고 하지 말래 자전구들 자동 공격하지 말고 이거 돼있잖아 이거 끄라고? 이거 끄라는 건가요? 어 어떻게 하죠? 어떻게 해야 돼? 가장자리 드래그 시점을 꺼야 돼요? 켜야 돼요? 이거 자동 공격 끄라고? 그냥 냅둬 랩도 아 돌아가 올라가 오케이 어 왜? 옵션 가서 옵션 가서 목소리 좀 더 키워봐 비디오 오디오 오디오 하고 유니즘 성분률 동기마이크 활성화 다시 놀라 응 어 어 여기생각 키워봐 이게 뭐 무슨 소리는지 모르겠네 암토 그냥 가 봐보래 봐보래 캐릭터 얼굴 클릭하면 화면에 나오긴 한다고요? 캐릭터 얼굴 아 이거 누르면은 얘가 딱 나올대 아 오케이 아 화면 고정 없는 야 근데 어디로 갔어? 얘 때려! 때려! 우리 편! 야 마법 공격 어떻게 하는거야 얘네 따라가자 미니언 같은 애들만 어 여기있다 예아 막타 막타! 막타다! 오예! 막타! 막타를 먹는건 똑같군요 막타만 열심히 먹어보자 일단 피니쉬 오케이 나는 뭐 할게 없냐 오케이 아 이거 타워 푸셔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때려 때려 이놈들 그리고 워크래프트를 안해봤어요 아 맞는다! 1 1 1! 눌렀어? 눌렀어 어 됐다 이제 된대 이제 된대 더 이상 안써지네 어 1! 아 죽었잖아! 아이씨 죽었잖아! 아까 눌러놓은거야 아 이런 다시 네! 검사님 말씀하세요 검사님 말씀하세요 켜졌어요 마이크 게임에 아 벽에 있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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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옵션가봐 옵션가봐 우리 꺼야돼 꺼버려 자 자 갑시다 켜고 와요 켜고 와요? 아 트위치 아까 딜레가 있었어? 아 그래요 그러면은 컴퓨터님은 방송 꺼를 꺼주세요 그러면 자 일단 꺼봐 자 됐어 가운데로 나가자 가자 어 우리 포탑이 공격받고 있대 이리와 야 지켜줘 여기다 지켜줘 하부 포탈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부? 하부? 하부로 가야지 하부가 아니고 네 이쪽으로 가자 이리로 가야돼 어이씨 아 그거 키면 항상 말이 나오는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상대방한테 말해도 되는거지? 아 내 말이 어떻게 해야돼 지금 가고있어 싸우는대로 어 여깄다 아 아니구나 아 주의 눌러둬 3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8맨스틸 레벨2 will be hard to learn the game 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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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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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부 포탑이 마스 오우 야 너 도망갔다 너 죽어 나 죽였다 아 죽었어 죽었어 이리와 오마이갓 그방은 잘 안들릴거에요 아마 근데 이게 마이크로 직접 들어가는게 아니라서 아 이런걸 써야되는데 그거 근데 어떻게 쓰는거야? 그냥 내가 눌러서 쓰는거 아냐? 봤어요 봐봐 키 없어? 키 없어? 키가 따로 없나요 이런거? 아까는 내가 눌러서 썼거든 이거 단축키 없나요? 단축키 어떻게 하는거죠 가자 야 피 피 피 뭐 사자 아 사 사 사 잠깐만 10 아이템 오케이 너무 싼거 산거 아냐? 1밖에 없는데 몰라 어 마법지창이 살 수 있네? 몰라 영웅얼굴 누르면 화면 고정까지는 아니고 그냥 따라가더라구요 QWER 아 오케이 오케이 아 QW 오케이 QW E R 아 오케이 오케이 예 가자 오 돈 다 썼어 가자 Let's go 피 피 피? 피 가자 그 시점 이거 하는것만 조금 약간 다르고 제가 이쪽으로 가봅시다 내 도끼가 굶주렀다 예 내 도끼가 굶주렀다 하하하 하하하 아 캐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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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캐스 아 캐스 오케이 아 아 아 캐스 아 아 그렇지 시큐리티? 몰라 모르겠네 우리꺼 써보자 퀴퀴퀴 W도 써봐 아 죽었잖아 사망 오우 오씨 뭐야 피 아 추가 근접으로 바꾸는 스킬 Q는 원거리에서 근거리로 바꾸고 미니스턴이 생김 W는 원거리땐 느리게, 근거리땐 미스판정 나오게 아 가장자리 드래그 식점을 꺼보네 가장자리 드래그 식점을 꺼보라고? 아까 여기 여기 자 옵션 가전자리 자 옵션에 드래그 옵션을 꺼보자 자 가봅시다 어 어 안 움직인다 어 근데 그러니까 아예 안보이는데? 아예 안가는데? 이걸 얼굴로 찍어봐 아 계속 이걸 찍어야 되잖아 어? 아 불편해 너무 불편해요 아 아 아 아 아 때리면 공격이 빨라 아 1 눌러봐 1 오 뭔가 더 불쌍하고 있다 하나가 십자키로야? 십자키로 움직일 수 있나? 어 어 움직일 수 있다 아니 하나가 움직이잖아 아 이걸로? 아 내가 따라가줄게 여러분 내가 따라가줄게요 오케이 자 자 내가 할 일은 이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그냥 하는게 좋은 이거 하는게 편한거 같은데 이거 하게? 오케이 오케이 오 어 나 왔다 나 봐야지 아 우리 편이야 초록색이잖아 아 가자 아 이제 편하군요 빨리 퀴 꺼버린다 오케이 오케이 아 큐큐큐 큐큐 큐큐 자 W다 안 나가지 왜? W 내려라 왜 안 나가지? 어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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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아 뭔가 썼다 W 네 상점에 온 것 같습니다 1 1 어 1이 왜 없어졌어 2 2 2 왜 안되지? 해봐 왜 안되지? E E E 안 눌렀어? 했다고 벽부탑 깨야돼 저거 얘야 내려 깨 깨라 3점 4 왜 죽겠다 쟤 죽여 어려 우리 편 우리 편 얜 주무래기들 아 아이템은 아 1 이런게 아니구나 5구나 어 대단한 아이템이 없어 쓰고 대상을 찍어줘야 아 아이템을 쓰고 대상을 찍어줘야 되는데 오 뭐야 도망가 도망가 죽었어 아 3킬 벌써 3킬 당했네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예 피 켜 피? 어 이겨 꺼 꺼 왔어 그럼 내가 화면 이동은 네가 해 할 수 있지 응 그래도 편하지 가자 어 상대방을 찍어줘야 되니 아 그렇구나 맞아 어렵네 어 포르테주의 저 사람 포르테주의 저 사람 잘한갑니다 신의 경지를 너무 어려운 캐릭터 골라졌다고요? 아 그렇군요 아 저희들에게 아 좋다라는 다크서울인가요? 자 Q 2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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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차 2킬을 받은 건가요? 1 1 2 1 1 1 2 2 2 2 1 아 니가 너를 찍어야 되는구나 막총 안합니다 이준님 괜찮다 힐 이를 찍어야죠 그죠? 이것도 하고 아 왜 못쓰는거야? 아 이를 찍으면서 하나 데리자마자 공격 속도가 빨라지 아 그렇군요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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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자 파괴 파괴 공격 부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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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쪽은 안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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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괴되었습니다 레벨업 했다 2다 오 올라가자 간다 이 로봇들 잘 오오오오오오 아 이러와널널널널널널나 더우러하널널널널널널넛 어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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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와 나와 어 야 백하는거 그런거 없나 백하는거 으아아아악 사망했어 아이씨 너무 먹어 백하고 이런거 없나 백 백하고 이런거 없나 이리와 박존감았어 골드 부활했어 골드 부활했어 아 그냥 돈 있으면 부활이 되는데? 그래? 바로? 그 자리에서? 어 부활했잖아 골드 부활 다음에 리지 한번 해보래 네 알겠습니다 어디갔어 나 어 아닌가? 부활 안한건가? 어디갔어? 아 뭐야 부활 아니잖아 아 저쪽에서 부활이 된거구나 아 맞다 이런 젠장 나 바보 아님? 바보다 바보 가자 와 애들 많다 빨리 써 써 써 뭔가 써 뭔가 쓰라고 주다 야 너 죽어본다 1둘러 아 죽었다 아악 2호는 또 뭐에요 하늘에 딱 정해주세요 우리집에서 부활이래 자 피 우리집 먹어라 아 이거 계속 먹어야 돼 네 맨날 뭔가 하도 되는게 없나? 가자 나 가자 피 아 근데 너무 많이 남았잖아 더 사 뭔가 뭘 더 사 이게 하나밖에 없는데 한칸밖에 안 남았는데 어쨌건 뭐 1200이나 남았는데 오케이 뭔가 비싼거 하나 사 비싼거 아예? 그거 사 그러면 없어 뭐 그 분과 단둘이서 통화 좀 해야겠어 어제도 밤새워내볼 수 생각했어 야수가 말했던 사랑을 이제 알겠어 그대로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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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